엄마, 나 살짝 배고픈 것 같아. 배고파? 얘가 엄마 집밥 먹고 싶다고. 요리 실력 발휘하시나요? 다른 친구들은 보통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저희 집밥이라고 할 정도로.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거든요. 엄마가 무슨 요리해요, 친구들 오면? 보통 친구들이 처음 왔을 때 먹는 대표 요리가 카레 샤브샤브라고. 맛있겠다. 카레에다가 샤브샤브해서 먹고 맛있더라고요. 간디도 좋아하겠네. 오늘 음식을 먹어볼까요? 오늘 음식을 먹어볼까요? 왜요? 잘 먹어볼까요? 너무 맛있어. 네, 네. 첫 번째로. 오늘 정말 특별한 음식이에요. 건강한 음식이에요. 건강한 음식이에요. 건강한 음식이에요. 건강한 음식이에요. 닭가슴살? 어? 너 맨날 밖에 나가서 닭가슴살 먹잖아. 그런데 집에서 집밥을 닭가슴살로 해주는 엄마가 여기 있구나. 집에서 먹는 게 집밥 아니야?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, 팁. 닭가슴살 뻑뻑하잖아. 이거 팁이 있어. 부드럽게. 소주랑 소금을 일단 넣은 다음에. 오, 이런 정보 좋다. 그럼 이렇게 색깔이 변했지? 응. 파헤진 다음에 불을 꺼. 바로 끈 다음에 이 물속에서 그냥 진애들이 있게 만들어. 그러면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. 자, 됐어. 가. 저걸 만드셨네. 집밥이라고 그러면서. 집밥은 뭐 이렇게 보글보글 끓인다든지 좀 이렇게. 아하 된장찌개 이런 거. 저도 살짝 그런 거를. 계란 뭐 붙이고 좀 이렇게 하면. 엘리자베스는 그거 기대할 것 같은데. 우리 거야? 넌 먹어보라고. 나 먼저. 싫어? 아니. 누가 봐도 싫은데. 한 번 마셔봐. 마셔봐. 서로 먼저 먹으래. 닭가슴살 가른다니까. 거기다 바나나도 있어. 괜찮아. 그래 괜찮아 이거. 얘 괜히 그래. 그냥 바나나 안 맛나. 그렇지 않나? 어때? 닭가슴살. 괜찮아. 그래요? 아니 이게 더 좋은 거. 그냥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건강식으로 닭을 먹어야 되니까. 저런 식으로. 네. 하고 저렇게 먹어야지 더 흡수가 잘 된다. 싸게? 응. 이걸로 씹는 거보다 나는 이걸로. 맛있어? 응. 저희 밖에서도 이런 거 엄청 많이 찾아 먹었어요. 응. 우리 이런 거밖에 안 먹어 밖에서. 잘했네. 밖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어. 응. 이게 맛있지? 왜냐하면. 야채도 덕적이고. 이 닭가슴살이 부드럽잖아. 응. 괜찮아? 진짜 너무 맛있어. 괜찮아? 응. 진짜 맛있다. 이 닭가슴살이 뜨끼면. 시원. 다진아. 다진아.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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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